언더스탠드 아 오케이 오프커스 맨 어 어허 야 그리고 나 그거 야 내가 중고나라 검색해봤거든 중고나라 야 한번 들어봐봐 내가 중고나라에 아이돌마스터 등신대를 검색했어 중고나라에 그거 있더만 아이돌마스터 등신대 검색하니까 와 치아에 등신대 팔아 와 와 봐봐 여기다 걸려있잖아 너무 멋있다 멋있다 너무 아 아 진짜 막 진짜 환 Save ус음 짓게 한다 야 진짜 환 Save원 허 웃음 짓게 한다 아~~ 나 진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아 구구구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도끼면은 인정하는데 아 중고민석 that就是 잠깐만 어 와 어 어 내가 그때 차 안에서 이 아이돌마스터 이 노래 뭐야 이랬잖아 어 그 노래 저게 뭐지 알고싶어? 나 지금 아이돌마스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민수 등신대 알아 등신대 뭐라고? 등신대 아니하고 등신대 어디야 거기 학교가 하 씨발 끊는다 아 알려줘 나 진짜 이거 못찾겠어 하 아 리스타트 아 리스타트 아 알았어 뭐야 역시 형제 스트리밍질 있네 아 씨발 아 이 새끼 바로 끊네? 빡빡대가리 진짜 빡아대가리 저거 저기 빡아대가리 아 진짜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완전 좋았거든 리스타트 쟤 들으면서 깜짝 놀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